포토피플 네 드디어 포토피플 시즌2가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이번에는 멤버 구성도 굉장히 더 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선호군이 2002년생이잖아요 정말 저한테는 뭐랄까 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뭔가 더 어려진 것 같은 더 이렇게 순수함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 다들 사진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많았고 저 또한 시즌2를 촬영하면서 사진에 대한 공부도 됐고 우리 목나정 선생님께서 또 많은 가르침 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중씨와 함께 포토피플 시즌2를 이끌어온 큰형님입니다 요즘 이분 정말 대세 중에 대세죠 최근 사막행단을 마치고 오늘도 어렵사리 자리해 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역시 패션의 아이콘답게 오늘도 의상과 헤어스타일도 범상치 않으신데요 개그맨 조세훈님 모셨습니다 뭔가 제주시가 인사했을 때랑 약간 플래시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회사님께서 어렵사리 오늘 시간을 빼주셨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주 깔끔하게 스케줄이 포토피플만을 위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전에 제중씨가 얘기한 대로 일단 함께 다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기자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오늘 바쁘신 나중에도 포토피플를 위해 참석을 해주신 또 많은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멘트가 형식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흥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만능 아이돌 스타입니다 화려한 입담과 미소년 외모를 동시에 갖춘 것도 모자라 믿을 수 없는 사진 실력으로 남우현 천재설을 실현시키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남우현 네 맞습니다 인피니트 남우현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년 남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또한 형들과 또 동생들과 저한테 있어서 2018년 최고의 봄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들이 포토피플에 저희 여섯 멤버들의 추억이 담겨있으니까요 저희의 추억을 오늘 저녁 5시죠 추억을 보러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토크루의 최장신 멤버입니다 무려 188cm의 혼칠한 키와 조각같은 외모의 소유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김비서가 왜그럴까에서도 활약하며 안방 스텔러라고 불리고 있는 배우지만 포토크루들 사이에서는 허당과 귀여움을 맞고 계신다고 하네요 배우 이태현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태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호하고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참석 못한 영민이 그리고 좋은 형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제 모습, 진짜 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포토피플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더 기대가 되고요 포토피플 정말 재밌고 저희 정말 유쾌하게 가족같이 형제처럼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포토피플의 막내 크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형님인 조세호씨와는 무려 20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친화력 넘치는 성격으로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를 도맡았다고 하는데요 가수 유선호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호입니다 네 일단 영민이 형이 해외 스케줄로 인해서 같이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저희 일본 가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재밌게 촬영하고 왔는데요 한국 와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 오늘 5시에 첫 공개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토피플 시즌2에서 크루들의 포토 멘토가 되어주신 포토그래퍼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감각적인 시선으로 국내 최고 셀럽들의 유니크한 화보를 완성해내는 목나정 포토그래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많으셔서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목나정 컨셉이 아니라 원래 컨셉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촬영을 하실 때도 원래 선생님께서도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찍는 게 일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지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낯설어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근데 한 5분 있으시면 풀리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해외 스케줄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시죠 그룹 MXM의 이명민님까지 이렇게 총 6명의 출연진들이 한 크루가 되어 함께 도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올바른 조합이다 라는 말이 꼭 어울리는 출연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개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